식혜를 먹고 있는 우리 버팔로 선생님 갑자기 뭐 국수 먹으면서 식혜를 먹어요 뭐예요 그거? 밤또 식혜 밤또 형님 천안육백 영상보면 안 먹을 수가 없죠 식혜 한 6병 먹는거 같은데 지금은 안 먹는다 이거 먹고 이거 벗고 또 먹는다 저거 저거 먹고 저거 저거 먹고 먹는데 비라 시켜먹습니다 식혜성애자야 식혜성애자 바람을 베라 바람을 베라 바람을 베라 바람을 베라 바람을 베라 바람을 베라 아들 식혜 좋아하는데 아니 1200대 몇 병 몰고요 그러면 공약해요 나? 어 아 나도 한 5병은 무술거 같은데 참고로 참고로 2힛짜리로 베라 등장 촬영을 베라 힛짜리로 첫 번째 과도라 볼 이번에는 오전 ㅇㅋ 이병 꿀꿀꿀 꿀꿀꿀 숨쉬고 먹어야지 감솔 형님 보입니까? 감솔 이거 몇 번째지? 4병 4번째 4병 4병 4병에 이거 카라마스 국내 짠 자 치얼스 먹었어 그냥 먹어야지 비락식 해로 꼬셔서 여기까지 될 것 같아요 오기 전에 벌써 괜찮아? 네 이제 많이 줬어 오기 전에 벌써 이거 한 3병 더 먹어야지 뭐 먹어야지 그거 어떡하지 그거 찍었어야지 이거 8병인데 8병인데 8병? 왕코라 이거 나 8병 째 그래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까 내가 어디고 먹어야지 좀 전에 영양 영양인가? 영양에서 3병 2병 먹을 거 같아 식기성애자 이게 이게 완벽한 식기성애자죠 자 광솔 형님 이게 9병 9병 19 28 ... 여기 되게 쉽게 자 지荣 ... relig ision 자 큐 맘돌아 야 열병 째 내가 열병 다 마신다니까 십개 원샷 하겠네 오졌다 내가 한 명 더 먹을 수 있는데 참다 죄송해요 형 여기 식혜 이제 없대 재고가 없대 큐 아무 소리야 나도 식혜 먹을 거 같아 형님 데비스 이거 내가 죄송한데 데비스 맛있어 우리만 먹는데 형 아 맛있다 이거 하나인데 이거 자 큐 야 저기 방설아 비락시키기 없어 이건 버네 이건 버네 보너스 이건 치지 말까 이건 치지 말고 비락시키기로 해요 자 이거 안 쳐주는 거지 안 쳐주는 나 이건 한 그래도 나 많이 먹었는데 나 안 쳐주는 거 아닌데 이거는 안 쳐주는 거 열 병 언제 다 먹냐 아 물건 못 먹지 이건 이건 뭐 음료수가 아니다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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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거네 이거는 거기 어떻게 네 근데 울렵다 이거 하신 분들 처음 했을 때만 설마 안 되는 걸로 해도 하나 더 먹어요 어? 하나 더 먹어요 아 아 야 흔들어 네 찍고 있어요 함설아 이거 몇 병인지 열한 병 열한 병 열한 병 아까 캔 빼는 거야? 그건 아니야 그건 보너스 비락이 아니래 비락 아닌 시키야 시키야 아니지 이거 1.8 리소야 1.8 리소 1.8 리소 원샷은 힘든 비락이에요 안 먹어야 되니까 몇 전 대 마시고 먼저 먹는데 참아야 돼 다 이제 식혜 껑이자들이야 아 나 이거 마시고 네 왜 열 세 보려고? 아 아 아 다리 아프다 토리 형님 보입니까 거팔로의 식혜 열두 병째입니다 염통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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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F 들어오겠다 진짜 우와 아 아 연달에 13병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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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밥 부엉이 먹었잖아 이 씨 밥 부엉이 먹고 이거 먹었잖아 지금 찍어 야 야 방토라 13병째 맛나 13병째로 맞다 어우 비락 시키 맛있어 13병째 어 끝 어 어 몇 병이지? 방토라 14병째 14병째 근데 이거 비락 시키가 보니까 사이즈가 달라 뭐라고? 이거 1.2 거든요 그럼 1.2 나 1.2로 먹었는데 1.8도 있더라고 1.8도 먹었지 아 20병은 못 채우네 20병은 집에 가서 채우는 걸로 도자인 도자인 한 번 더 먹으면 5명 더 먹으면 5명 더 먹었네 네 니가 원래 3명 더 먹었는데 니가 안쳐줘서 그런 거 아니야 안쳐주는 게 아니고 제가 안 찍었잖아요 셀카를 찍었어요 그니까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인가? 아냐아냐아냐 마지막 씹히니까 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도장하면 넘으면 되네 자 브레베를 마치고 브레베를 마치고 몇 병? 15병 4일 동안 15병 미락시키 15병 자 쏘세요 야 밤톨 보고 있냐 15병 15병째다 대병으로 오셨습니다 아우 원샷은 뭔데? 물을 빼앗아 참고로 아까 산수윤 3개 먹었어요 범툴 형님 요게 이제 끝인 것 같습니다 아 20병은 무리네요 야 일단 오늘은 요번에 15병까지만 하자 네네 20병 오늘에 20병은 무릎이에요 오케이 수고했어요 형님 치킨값은 얼마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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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1981 real torpedo ということ run 보 무릎 금 ps 수고하자 비난 노릎 ト